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시에 위법 행위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기준 총 565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최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기 위해 선거구민 등 약 50여 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후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에 서명을 하게 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후보자인 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본회의 의결 전 법안을 이미 만들어진 법안으로 오인하도록 카드 뉴스를 만들어 SNS에 게시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4월 7일 기준 총 565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47건, 수사 이례 13건, 경고 등 405건 등 모두 565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10일과 11일은 별도의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했는데요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마스크를 쓴 배우 최부람씨가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파페라테너인 이명주씨도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교장의 모든 분들이 오셔서 나라를 세운다 보니까요 더 실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시고 또 실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좋은 나라 좀 저희 안에도 좋은 나라에게 은사한 나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만약 지난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일에 투표하지 못했다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의 투표는 반드시 본인 주소지 관할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는데 투표소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보되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권리인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반드시 투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성과 실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조사 공표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4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 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 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때 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한편 4월 7일 기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 위법행위와 관련한 조치 건수는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입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coming home with done my time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If you receive my letter telling you I'd soon be free Then you know just what to do If you still want me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단결력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변경되어 국민의 정치적 참여가 확대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선거민주주의를 꽃피울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유권자가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정에 이미 선거 공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정당의 정책, 유권자가 바라는 희망 공약, 후보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당 정책과 후보자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꼼꼼히 비교하시고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유권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1m 이상 거리 두기와 대화, 자제 등 행동수칙을 지키며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 무증상 자가격리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투표 환경을 위하여 자가격리 투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2020년 4월 15일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권자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투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